오늘의 룩 오늘은 이렇게 입고 왔다 왔어요 흰 바지 오늘은 이거 날씨 미쳤다 오늘 진짜 세상에 에어 더 보내 여야 저는요 스케줄을 마치고 집에 왔고요 메이크업을 좀 지우고 씻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샤워하기 전에 룸투어 영상 보니까 향수 소개해달라고 한 얘기를 봐가지고 제가 향수를 못쓰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에 무조건 뿌리는 향수 이게 톰포드 네롤리 포르토 비노인데 이게 어떤 향이냐면 좀 좋아요 이게 약간 바다에 있는 냄새 시원한 냄새 바다에서 약간 박하사탕 먹는 냄새 아무튼 좋습니다 이거는 마크 제이콥스 레인이라는 향수인데 저는 이거 저희 멤버 따라 산거에요 이게 인성이가 뿌리는 향수인데 이걸 제가 인성이 때문에 알았어요 여름에 이것도 정말 많이 뿌려요 에르메스 향수들인데 이 4개 중에 제가 좋아하는 향이 진짜 좋아하는 향이 2개가 있는데 시원한데 이건 약간 조금 더 달콤한 향이 나고 이거는 전형적인 백화점 가면 나는 센 향수 있죠 그 향이 나고 음 이것도 진짜 좋아요 이거는 이것도 약간 달콤하냐 그래서 저희 뿌리고 있습니다 배고초리 배고초리 해보려고 합니다 배고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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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동동동동 엥? 왜 이렇게 잡아? 간투리 다리가 바뀌었나? 없네 설수가 왜 이렇게 다리가 짧나 했네 약간 나 백어게인트 머리 같은데 백어게인트 머리 근데 원래 혜리가 없나? 혜리가 없네 이게 어딨냐고 그게 없어 뭐야 지금 내 표정 백어게인트 머리 두근두근 어디가가 백어게인트 머리 백어게인트 머리 백어게인트 머리 백어게인트 머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